안녕하세요 오늘 키네마스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영상은 아니니까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4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어요 오늘 키네마스터는 1.64%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오늘 양대지수가 모두 0.7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의 키네마스터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밀리면서 주가도 같이 밀렸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견조하게 버텨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키네마스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본업은 이 회사가 모바일 동영상 편집 어플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사용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회사가 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하나의 인수 대상자로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네이버도 국내에서는 네이버도 거론이 좀 됐던 부분이고 뭐 틱톡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흥행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엔 매각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점화한가를 맞았죠 점화한가를 맞고 추가적인 급락 흐름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그동안에 올라갔던 그런 주가들을 대부분 반납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다시 상한가를 포함해서 대량의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역시나 이제 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매각 기대감이 다시 좀 되살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미국 영국 해치펀드 쪽에서 키네마스터의 지분을 뭐 사들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상한가를 포함한 대량 거래량을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소 조금 지루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좀 박스권 플레이로서 좀 답답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구간구간에 다 또 매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소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겠죠 2평선 하나하나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박스권 플레이는 하나하나 이런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면서 물량 소화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주가도 상승도 하고 반대로 또 하락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핵심은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거겠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무산이 돼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또 주는 시점에서는 어떤 매각 기대감이나 이런 요소들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주가 상승이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봤을 때 일단은 모멘텀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좀 박스권 플레이로 좀 풀어봐야 좀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기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3만 원대 위로는 3만 원대고 아래로는 2만 4천 5백 원대 정도의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2만 4천 5백 원이 좀 깨지고 하회를 하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는 조금 더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력이 떨어지고 또 힘든 시간들이 또 오겠지만 현재로서 2만 4천 5백 원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잘 버텨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자리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반등을 강하게 좀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어떤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도 주가가 좀 한번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핵심은 뭐 매각 이슈니까는요 매각 이슈에 뭐 추가적으로 메타버스까지 달아 준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메타버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재료의 약발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재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흐름들을 또 반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봉의 형태에서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이런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흐름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결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쫙 죽어 있는 상황인데 보편적으로 주가가 빠지거나 하락할 때에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맞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시장에 관심에서 벗어나서 좀 쉬어가고 있다거나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나 이런 것들이 터져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때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이 박스권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가의 움직임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은 한 3만원대 정도고 아래로는 2만 4천 5백원 정도에서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 일단 슈팅을 준다? 그러면은 최대 3만원 정도가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워낙에 끼가 많잖아요 끼 그러니까 순식간에 좀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큰 종목인데 가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3만원대를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현재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면서 바닥을 좀 더 다져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지난 한 2, 3주 정도로 계속해서 빠졌는데 어느 정도 2만 4천 5백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또 다시 좀 터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뭐가 붙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니까 위로는 3만원 아래로는 2만 4천 5백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 흐름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3만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이 박스권 플레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4만원대 정도까지도 손쉽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런 갭 이런 거는 저는 결국에는 메워진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시간과 과정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엔 메워진다라고 보는데 이 개파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이 구간에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손쉽게 슈팅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대 이상으로만 좀 잘 넘어가면요 이후에는 한 4만원대에는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주봉에서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봉이 단기 좀 박스권 흐름이라서 지금은 서서히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영역에 이제 키네마서가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수급에서는 보면 사실 이 종목이 뭐 외인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또는 투신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과 투신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들어와도 거의 단타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뭐 투신이나 이런 데서 또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이 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앞서기 때문에 얘네들이 갑자기 여기서 뭐 한 1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내일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현재로서는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뭐 내일 주가가 또 잘 올라간다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투신들과 연기금의 수급이 연속돼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연속돼서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뭔가 주가 상승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지난 7월 22일 이때 들어왔네요 뭐야 이거 들어와서 손실 보고 나간 것 같은데 22일 날 15,000주 사고 다음날 17,000주 나갔으면 수익도 못 받겠네요 얘네들이 거의 다 단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 들어올 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일 텐데 얘네들도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7월 13일 날 들어와서 14일 날 나가고 그리고 7월 5일 날 들어와서 7월 5일 날 이때 들어와서 7월 6일 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들어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또 추가적으로 뻗어 간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에서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좀 조용하게 24,500원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박스꾼 플레이로 풀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 종목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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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tres 완전히 제메 Unterstüt 베이 ear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